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세계스카우트연맹까지 중단을 권고했죠. 대회의 부실준비와 운영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선 날선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폭염 속에 온열 환자가 지속 발생하자 생존 대회에 비유되기도 한 잼버리 대회를 두고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급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수습에 나섰지만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대표단이 퇴용까지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자 여야가 전 정부, 현 정부를 겨냥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회 운영 미숙의 원인이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가난하다는 뜻의 외화내빈식 부실 준비를 한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잼버리 대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행사였다며 윤석열 정부가 행사 준비에 틀을 깨지 않은 채 필요한 지원을 했는데도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를 비난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대회 준비를 주도했다며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어렵게 세워온 국격을 윤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과 주최 측에서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사태를 수습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뒤늦게 부랴부랴 지원에 나섰지만 대회는 좌초될 위기입니다. 사선 중진 정성호 의원도 SNS에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냐고 적은 뒤 준비기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고 해명한 대통령 씨를 겨냥해 누구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수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